안녕하세요 부부손입니다 이번엔 최근에 유행중인 공포게임 커피플레이 타임의 허기허기를 만들어보았어요 평소에 게임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허기허기가 쫓아오는 장면이 너무 무섭고 생각나서 허기허기를 만들어서 슬라임 안에 가둬두려구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셨던 푸나팡에도 허기허씨가 나와서 만들어보았어요 아 남편손님 안부를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곧 아기손이 태어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나와있답니다 다들 보고싶어요 부부손과 닮은 직원용 장비 그래팩도 만들어줍니다 푸나팡이 나오는 화살표도 같이 만들어서 슬라임에 넣어볼게요 이제 슬라임에 넣어볼까요? fácil usability 여름 버터 슬라임 pim 주거래루 두 הר 이제 허기허기는 이 통 안에 가둬둘게요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만드는 부부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